오늘 이슈톡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뉴스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들한테 관심이 높은 뉴스 같아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당장 다음 달분부터 인하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 체계를 보면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2개의 체계로 나눠져 있고 보험료 부과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반면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 기준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오늘 나온 발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그 재산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에 부과됐던 그러니까 자동차,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가액을 재산으로 편입됐던 것을 아예 폐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의 기본 공제를 해주는 액수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주면. 그러니까 더 완화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전체 353만 가구 정도가 되는 지역가입자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95%인 333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평균을 내면 월 평균 2만 5천 원, 연간으로는 3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것도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속도라면 2030년 전에는 실은 아예 재정 자체가 고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보험료 낮춰주기 전부터 재정을 추산을 해보면 내년부터 적자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조 가까이 수입이 보험료 수입이 줄게 되면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제 당장 2월분부터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4월 총선용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의 시각이 있어요? 당장 그런 시각들이 나오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중안에 제기됐던 형평성을 맞추는 거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재산 기준이 과도하게 상계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권보재정의 개혁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 개혁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빠른 속도로 권보재정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엔코드 이야기했지만 당장 내년에는 마이너스인데 이 폭이 너무나 크니까 고갈까지가 정말 6, 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후일 계속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이 권보재정의 개혁안도 함께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깎아주고 나면 사실은 올릴 경우에는 굉장히 저항이 크잖아요. 참 걱정이 되는데 일단 여하튼 지역가입자들은 4달부터 보험료가 한 월 평균 2만 5천 원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뉴스 좀 짚어볼까요? 서울에서 이제 당첨될 때 막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약 경쟁률과 실제 계약과 완전한 괴리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방이야 미분양 많이 있었는데 서울 아파트, 특히 강북권에서 보면 동대문구라든가 또 기존의 동작구라든가 이런 곳들에서의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들, 청약 경쟁률이 심했던 아파트들도 막상 입주 계약을 할 때 보면 지금 미분양이 상당폭. 여기가 대규모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약 경쟁률에 비춰보면 미분양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는 건 청약 통장이나 활용해서 시세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시세 대비 싸게 당첨이 되는 이런 효과일 텐데요. 그러나 지금의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보면 시세보다 서울 같은 경우에 쉽게 30평형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2, 3억이 더 높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된 분들도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이것들을 내가 굳이 계약할까라고 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분양가가 오르겠냐. 일단 원자재 가격들, 공사비 자체가 최근 3년 내에 거의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지금 오히려 더 튀는. 그래서 미분양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면서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확 줄었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청약 통장을 우리가 가입을 하고 연수를 길게 하고 액수를 채우는 것이 빨리 1순위가 돼서 분양가의 아파트를 잡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분양가 자체가 시세보다 높고 그리고 엔코드 지적한 것처럼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굳이 청약통장을 써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거의 100만 명의 가입자가 해지를 해버린 그런 상황까지 나와서 실은 웬만한 재테크책 최근 10년, 20년에 꼭 차지하는 것이 청약통장 무조건 가입해라, 청약통장 8위법 이랬었는데 최근 한 1년간을 놓고 본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청약통장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청약통장이 이자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해지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거는 정말 개인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나 현재 청약통장을 유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있고요. 특히 정부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이런 부분에 한해서 많은 혜택을 좀 둡니다. 징여 부분이라든가 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특례대출 때 많은 부분을 청약통장 베이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또 이게 큰 돈이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유지해서 조건을 채우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한 측면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FMC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나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분명히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도 나왔고요.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필요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몇몇 의원들이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불확실성이다. 물가가 다시 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지금 시장은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해서 올해 5번 할 거야, 6번 할 거야, 7번 할 거야 그랬는데 그 회의록을 딱 보고 나니까 3월 가능성은 거의 낮아졌고요. 5월 가능성도 거의 95%였던 것이 80%, 70% 낮아졌고 6번 할 거야, 7번 할 거야도 한 3번, 4번 이렇게 기대감이 바뀌면서 다시 시장 금리가 튀어 오르고 달러는 강해지고 주식은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어제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거군요.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